만약에 증여하면 빈털터리가 되는데 현명한 증여 방법은 없을까요? 증여하면 세 가지를 잃습니다. 첫 번째 돈을 잃습니다. 두 번째 권력을 잃습니다. 세 번째 자식을 잃습니다. 증여하면 그러나 둘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독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증여를 잘하면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종부세는 물론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증여일 경우 세금을 줄일 수는 있으나 목숨도 줄이는 리스크를 안게 되죠. 태종 이방원은 세종에게 양이하면서도 끝까지 병권은 가져갔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의 핵심인 힘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증여도 마찬가지로 현명하게 한다면 끝까지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자녀들을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증여 방법은 조건부 증여계약을 맺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도를 전제로 하여 불효를 할 경우 증여 취소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불효의 기준과 이미 엎드려진 물이기에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떨까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1%만 남기고 99%를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부동산이 가지고 토지만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 대출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전부 증여하되 임대관리 및 매각관리는 전적으로 증여자인 부모님께 맡기는 것이죠. 임대보증금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증여는 자동적으로 취소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으로 현명한 방법이 아닐 수 없겠죠.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ração